아하하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구나 합하께서 어쩌면 이리도 자상하시단 말이냐 우리 승정이에게 장군 뼛으리라니 이제 열여섯인데 말이다 참으로 감축드리옵니다 대부인마님 이런 경사가 어디 싸웁니까? 예, 대부인마님 셋네도 그렇사옵니다 그러게 말이네 장군은 정사품의 품계일세 다른 이들이 그 벼슬을 하려면 평생 관직에 있어야 하는데 그 시작부터가 장군이라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설레는구나 대체 우리 승정이가 어디까지 출세를 하려는지 그렇다면 대부인마님 왜? 소인이 듣기로 저자에 아주 유명한 음향술사가 하나 있다고 하옵니다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싸웁니까? 점쟁이 말인가 거기는 왜? 이참에 아드님의 관운이 어찌 되실지 한번 보아주실 필요도 있질 않겠사옵니까? 그래 하긴 초년의 벼슬이 장군으로부터 시작인데 훗날에 어찌 될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지 한번 알아보게 예 마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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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그래 우리 손주 용하다 벌써부터 장군이라니 말이다 폐하로부터 내려오는 교지는 받았느냐? 예 외조부님 그래 하하하하 장군이라면 대단한 벼슬이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건 좋은 법이지 하파께서 너를 아들로 보시는 게 분명하다 그 점은 잊지 말아라 예 외조부님 인생은 승부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하면 다시는 좋은 시절을 만나기가 어려워 열심히 더 열심히 하파께 더 잘 보이란 말이다 그것도 병법에 나와 있어요 병법 알아 때때로 책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럼 아 뭐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처세도 잘해야 한다 아빠께는 사위가 하나 있고 자식이 둘이 있는데 서자야 아주 골칫덩어리들이 되나서 하나는 경상도로 하나는 전라도로 쫓겨나가 있지 그리고 그 사위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란이란 그렇게 멀뚱멀뚱 눈만 뜨고 나만 쳐다만 보는 게냐 한마디를 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여차하면 이 세상이 동체로 너한테 굴러 들어올 수도 있다니 말이야 그럼 그럼 지금처럼 입이 무거워야 한다 암 함부로 짓걸어선 안 되지 내 선자가 장군이라 하하하하 내 선자가 하하하하 창원이라니요? 우리 연이 말이오 테자비로 맞고 싶다 하셨소이다 테자비를 말씀입니까? 그렇소 우리 집안에서 미래의 황우를 배출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오 우리 부부의 불안은 두 사람만으로 촉하오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아니되오 어미로서 어찌 아이들의 앞을 막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일은 해결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결을 말하는 것이오 서로의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물과 기름처럼 살아야겠습니까 서로가 서로가 가면을 쓴 채로 말입니다 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딸이 테자비가 될 수 있겠소 아이들이 앞길 만은 막지 말자고 하지 않았소 좋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혼례를 치른 후 우리 부부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 김준희하고도 의논을 하셨소 김준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디까 그 사람은 그렇게 비루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잘못 고여있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딸의 혼사는 말입니다 나도 나쁜 어미가 되기는 원치 않으니까요